으 으 으 으 안그래도 배가 터질라 칸은 뭐 이룬 소산 너 쇼케이스 공간 것 땜에 여기까지 오고 면 정말 됐다 그 핑계를 니 노래하는 것도 보고 좋더라 삼동이니 노래 죽이더라 아 진짜로 내 그리 책이 되나 예 야 지는 치러 으 아버지랑 목소리가 많이 닮았다니 으 그럼 뭐 앞으로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내 목소리 들으면 되겠네 으 handing 으 으 ibr